좋아 정춘다 좋아 힘들래 봐 후원자 세상아 대박 날까이다 Let's go 대박 탐틈이 치다 대박 날까이다 액체 투어 퀴즈 끝 박주희씨 춤이 있어요 박주희씨 춤이 있어요 하이헬댄스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가세요 다리가 항상 이렇게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박주희씨 무대를 보니까 엡스트로켄지가 얼마나 열정적인 일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노래 부를 때 가장 멋지다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요! 저희 가수에요! 멋있다! 당연하죠!